집에서 눈다래끼 치료하는 방법 눈다래끼는 눈꺼풀 아래쪽 샘에 염증이 생긴 것이다. 심각한 것은 아니지만 걸꺼치고 아프다. 눈다래끼는 보통 박테리아에 감염된 것이다. 이 글에서는 집에서 눈다래끼 치료하는 방법을 소개하려고 한다. 겉으로 드러나는 경우는 밝았고 염증이 있다. 보통 눈꺼풀 끝에 생긴다. 그리고 그냥 문득 사라지기도 한다. 게다가 눈꺼풀에 손상이 생기면 통증이 생긴다. 안쪽에 생기는 경우는 눈꺼풀 끝에서 좀 떨어진 곳에 생긴다. 그리고 겉으로 드러나는 경우보다 치유되기까지 더 오래 걸린다. 눈다래끼 치료하는 방법 누르거나 고집거나 염증을 짜지 말자. 그냥 자연적으로 없어질 때까지 그대로 두는 게 제일 좋다. 눈다래끼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다래끼가 생긴 부위를 위생적으로 관리해 주어야 한다. 다래끼가 생긴 부위를 깨끗하게 관리해야 2차 감염을 예방할 수 있다.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것은 도움된다. 땀샘이 막혔을 때 도움된다. 결막염이나 오염 물질이 들어가서 다래끼가 생긴 경우에는 눈에 떨어뜨리는 한생제를 사용하면 좋다. 눈 화장을 하지 않는다. 눈 화장을 하면 증상이 더 악화될 수 있다. 진정 효과가 있는 카모마일 차는 붓기와 통증을 가라앉혀준다. 또 눈다래끼 안에 액이 흐를 수 있도록 돕는다. 뜨거운 물에 카모마일 티백을 몇 초 담궈두었다가 티백을 꺼낸다. 티백에 물기를 짜 다래끼가 있는 부위에 올려둔다. 티백이 식으면 내리고 없어질 때까지 계속 반복한다. 할머니가 사용하시던 레시피 골파 입이 시작되는 부위를 잘라 그 즙을 눈에 바른다. 갓 나온 따뜻한 상태의 달걀을 다래끼가 있는 부위에 5분간 올려둔다. 민티비를 으깨 다래끼가 있는 부위에 올려둔다. 5분간 두었다 따뜻한 물로 헹군다. 물 0.25리터에 말린 메리골드 잎을 넣어 차를 만든다. 물만 걸러내 거지에 적셔 다래끼가 있는 부위에 올려둔다. 식으면 떼낸다. 눈 다래끼 생기는 것 예방하기 보통 눈이 따가우면 비비기 마련이다. 밝아게 되었거나 염증이 생겼을 때는 더 그렇다. 아이들은 피곤할 때 눈을 비비는데 이런 습관은 다래끼가 생기는 원인이 된다. 눈이 감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눈을 만지고 싶은 욕망을 참아야 한다. 또 손을 항상 깨끗하게 씻고 위생적인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외출 후에는 비누로 손을 깨끗하게 씻어 박테리아를 제거해야 한다. 또 다래끼가 생기는 것을 예방하는 방법은 비타민 A를 풍부하게 섭취하는 것이다. 비타민 A는 면역력을 키우는데 도움되는 성분이다. 비타민 A는 보통 요리하는 과정에서 없어지는 성분이기 때문에 이 성분이 함유된 달걀이나 육류, 당근, 토마토, 호박, 시금치, 상추 등을 요리할 때는 주의하자. 이 글에서 소개한 눈 다래끼 치료하는 방법을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란다.